요즘 들어 코를 자주 훌쩍거리진 않으시나요? 눈이 가려 계속 비비진 않나요? 기침은 물론 숨소리까지 달라지셨다구요? 그렇다면 환절기 알레르기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눈도 가렵고 충혈도 되고 코가 많이 간절간절하면서 목도 아프면서 추울 땐 항상 마스크를 해야만 나가요 알레르기 질환은 한 번 말병하면 완치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동국대한의대 사상체질과 배효선 교수 경희대한의대 안이빈후 피부과 최인화 교수와 함께 환절기만 되면 우리를 괴롭히는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 천식 등 알레르기 질환의 원인부터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환절기 알레르기 질환 한방으로 다스리는 방법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은 좀 쌀쌀하다시피 서늘한 바람이 불고 정말 이제 바향으로 가을입니다 그런데 이 선성환하고 좋은 계절 가을이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계십니다 알레르기 비염 있으신 분들은 어디 가면 막 남들한테 민망할 경우가 많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데 비염도 비염이지만요 알레르기 천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은 밤에 정말 잠을 주무시기가 힘들 정도로 기침하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고 하시는데요 참 이런 경우 걱정이 아닐 수 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레르기 질환 고려하시는 분들은 늘 그게 불만이신 것 같아요 남들은 다 괜찮은데 왜 나만 이렇게 똑같은 환경에서 그런가 생각을 하는데 특별히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의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내부나 외부의 환경물질에 자극이 돼가지고요 내 몸이 이렇게 과하게 면역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네 내 몸에 대해서 잘 살피지 않는다든지 나쁜 생활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차트를 통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시겠는데요 네 잘못된 생활습관을 가진 사람은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육류와 가공식품을 즐겨 먹는다든지 또 항상 식사 시간을 쫓겨서 급하게 드시는 분들 또 평소에 과식을 하시면서 운동을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모르면서 활동량까지 적으신 분들한테 많이 나타나게 되고요 네 재미있는 것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나치게 너무 청결하게 생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 면역체계가 약해지면서 알레르기 증상이 잘 발생하게 됩니다 야 그럼 저도 알레르기 질환을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얘기해서 첫 번째 이유셨죠 아 진짜 그래요? 네 아 좀 어렵네요 저도 사실 깔끔한 사람인데 사실 알레르기 환자 멀리 가서 찾지 마세요 제가요 알레르기 비염 결막염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차트를 보니까 저도 해당이 되나요? 가공식품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과식 많이 하고 운동 안 하고 어머 어머 그런데 사실 알레르기 환자들이 제일 힘든 게요 환절기만 되면 이 알레르기 질환이 너무나 심해져서 일반적인 생활도 참 힘들거든요 바로 이맘때죠 왜 환절기 이렇게 유난히 더 힘들어지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알레르기 증상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어떤 면역 조절 기능이 과다하게 나타날 때 일어나게 되는데요 특히 이렇게 환절기가 되게 되면 일교차도 심해지고 실내외 온도 차이도 심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알레르기 질환이 일어날 가능성도 많아지고 감기도 더 잘 걸리게 되거든요 게다가 꽃가루는 봄철에만 날리는 걸로 알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어떤 가을철에도 숭이라든지 돼지풀이라든지 이런 어떤 가을철에 증가하는 꽃가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기 중에 떠다니게 되면 알레르기 증상들이 더 심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궁금한 게요 어떤 사람은 알레르기의 천식으로 고생하고 또 비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람마다 이 알레르기의 증상들이 다르게 나타나나요? 심지어 원인이 같아도 증상이 다른 경우도 있다면서요 알레르기라고 하는 것은 방금 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외부의 자극물이 내 몸에 들어왔을 때 오인하고 항원항체 반응이 아주 과하게 일어나는 것을 말을 하는데요 그 부위가 어디에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비강 점막 자체에 생겼을 때는 알레르기성 비염이 되고요 눈에 생겼을 때는 알레르기성 결망염 피부에 생겼을 때는 알레르기성 피부염 기관지 상피생포에 생겼을 때는 기관지 천식 같은 증상이 나타나죠 사실 이게 엄밀하게 말하면 내 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으십니다 그래서 증상 자체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는 뿐입니다